안녕하세요. 7일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빛결입니다. 7일경제 뉴스는 4일 근무 관련한 한 주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위클리 다이제스팅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아톰은행이 연봉사감 없는 4일 근무제를 1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했습니다. 4일 근무에는 43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주당 근무 시간이 37.5에서 3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연봉사감은 없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4일 근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요. 아톰은행의 4일 근무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연봉사감 없는 4일 근무제라는 것입니다. 보통 4일 근무제라고 하면 주 5일에서 근무일이 하루 빠지게 되니 연봉의 20% 정도 삭감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들 있었는데요. 아톰은행은 연봉은 그대로인 채 4일 근무를 시행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일 수밖에 없는데 반면 회사 측의 입장이 궁금해지는데요. 아톰 뱅크의 CEO 마크 뮬라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출퇴근 시간의 비효율성을 깨닫게 됐고 직원들의 기존 구식 업무 시스템으로부터의 변화의 요구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일 근무제도가 직원들의 웰빙과 업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시행하는 것이고 합니다. 4일 근무제도에 대한 실험은 이미 아이슬란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에서 진행됐는데 생산성은 유지됐고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반면 영국 웰컴트러스트 사는 8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너무 복잡한 결론으로 폐기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4일 근무제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데 아톰뱅크와 같은 첨단 기업이 연봉 삭감 없는 4일 근무제를 시행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 회사의 성공 여부에 따라 더 확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아톰뱅크는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 사업 모델과 흡사하기 때문에 아톰뱅크의 4일 근무제가 성공한다면 카카오뱅크 역시 4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아톰뱅크의 4일 근무제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 공약 심상정 편 주사일제 23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요. 바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입니다. 지지율은 미비하지만 소수 정당 후보로서 진지한 공약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특히 주사일 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제1호 공약이 주사일 근무제입니다. 청년층에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사일 근무제 전체 찬반 여론은 찬성 51% 반대 41%로 찬성이 10% 앞서지만 20에서 30대 청년층에서는 70% 이상으로 압도적인 찬성과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밝힌 주사일제를 로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선대위에서는 옆에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근로시간도 많고 연차수와 소집 모두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특히 네 번째 항목이 나빠서 쉰날 통계를 보면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사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22년 내년이죠.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거쳐 23년부터 교대제 및 야간 노동, 생명안전분야 사업장, 여성다수 사업장, 산재 및 스트레스 고위험 유발 사업장, 탄소 배출 다량 사업장 등에서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주사일제 시범 운영 결과 분석을 토대로 25년, 27년까지 국회 논의 및 단계적 입법 절차를 거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은 주사일 근무 대상 기업으로 탄소 배출 다량 사업장이 꼽혔는데요. 아무래도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서 근무일 다시 말하면 생산일을 줄여서라도 탄소 배출을 막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근무 시간도 줄이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약 같습니다. 그런데 주사일 근무제 하면 노동자들이 무척 반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도 있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이 줄어든다면 사일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과반수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오너 입장에서 선뜻 사일 근무제 시행은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을 듯한데 생성성과 수익성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대기업은 가능할 수 있으나 영세 중소기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결국 현재로서도 연봉과 복지 수준이 높은 일부 기업들만 사일 근무제를 통해 더 나은 근무 조건을 갖게 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면 사일 근무제 시행은 여러 가지 보지 않는 암초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사일제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이재명 윤석력 대선 후보들의 사일 근무제에 대한 시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사일 근무제도 먼저 할까? 주 5일 선도했던 은행권의 고민 2000년대 6일에서 5일 근무제로 넘어올 때 가장 먼저 시행했던 은행권이 다시 사일 근무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IBK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1월 1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사일 근무제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사일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착 중인 52시간 근무제도 미완의 상태이고 유연 근무제 참여율 역시 저조한 상태에서 사일 근무제의 무리한 시도는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염려 섞인 목소리도 은행권 일반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연 근무제를 2017년부터 시행해온 KB국민은행은 시행 결과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가 도리어 정상 근무 직원의 업무량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며 사일 근무제의 신중한 입장입니다. 은행 특성상 영업점과 본사 근무의 업무 역할이 다른 데서 오는 마찰을 극복하는 것이 사일 근무제의 숙제로 남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12월 첫째 주 7일 경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